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문지혜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문지혜입니다. 정확하고 진실한 시청자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최진실 씨의 사망 후 유가족과 전 남편인 조성민 씨 사이의 친권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인의 아이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친권 논란. 유족 측인 최진실 씨의 어머니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번도 방송에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었던 조성민 씨를 저희 PD수첩이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방송 최초로 공개합니다. 한 사람의 국민 배우를 보낸 지난 10월. 최진실 씨의 갑작스런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장례에 끝까지 참석했던 전 남편 조성민 씨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장례 후 그의 발언이 또 한 번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인이 세상에 남긴 두 아이 조성민 씨는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굉장히 상처도 많이 줬고 그다음에 아버지로서 특별히 해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바라볼 수밖에 바라보는 것밖에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큰 버팀목이었던 엄마가 없는 지금부터라도 제가 버팀목이 돼주고 싶고 그런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 해주고 싶은 거지 의무와 사랑을 다 주고 싶은 거지 무슨 이혼하고 나서 애들을 와서 바로 한 번도 봐 본 적도 없고 무슨 애들 생일이나 학교를 들어가도 한 번도 와 본 적도 없고 아빠 보고 싶다고 한 번 만나자고 전화를 했더니 그것도 피하고 안 만나주고 전화 받고고 하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 고 최진실 그녀가 남긴 아이들과 유산을 둘러싼 전 남편과 유족의 팽팽한 대립 친권 논란 피리수첩이 취재했습니다 이미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 아닌 사회적 이슈가 된 양측의 친권 논란 친권을 주장한 조성민 씨를 향해 사람들은 차가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족은 도리를 했을 때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도리를 안 해놓고 권리만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세상에 돈 한 분 제대로 쓰든 못하고 우당까지 제대로 쓸만한 거 못 사 있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모은 돈을 왜 이혼하고 친권까지 다 포기하고 애들까지 다 양육권 다 포기한 사람이 이제 와서 뭔 돈만 그렇게 차지하려고 이렇게 줘 이건 너무너무 부네요 2000년 12월 세상의 축복 속에 결혼한 두 사람 결혼부터 출산까지 톱스타의 삶은 세간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만 3년을 채우지 못하고 두 사람은 파경을 맞았고 이혼 과정 또한 사람들의 관심이 됐습니다 당시 조성민 씨는 친권 포기 각서를 쓰고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엄마인 최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개도 생각도 안 하고 돈 그거 탕감해 주고 여자 소송 행거에 대해서 그거 취하해 주고 그러면 해주겠다 그러면 너 평생 애 안 보겠느냐 안 보겠다 곽섭 써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썼어요 친권과 양육권을 영구적으로 영원히 영원히 포기한다고 아이들이 자라나는 환경이 엄마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어쨌든 그 환경에 대한 컨트롤을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가까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판단이라든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포기하는 데 동의를 해준 거지 제가 내 자식이 아니다 난 이제 얘네 앞은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포기하는 데 동의를 해준 건 아니거든요 당시 상황에 대한 양측 주장은 다르지만 한 번 포기한 친권을 다시 주장하는 글을 향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조성민 씨가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진의를 의심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친권을 주장한다는 비난 이번 친권 논란으로 언론과의 접촉을 피해오던 조성민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재산관리 등에 대해 부모가 갖게 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동 소멸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복잡해진 것은 최진실 씨 사망으로 친권 포기 후 지난 5년 동안 아무런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지 않은 조성민 씨의 친권이 부활됐기 때문입니다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다른 한쪽의 친권이 자동 부활되는 우리 민법 현재 친권 논란은 벌어지고 있지만 최진실 씨의 사망과 동시에 조성민 씨의 친권은 사실상 자동 부활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포기했어도 자동 부활되는 친권 사람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친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친권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권리인가 그동안 지난 5년 동안 양육 자체를 포기했던 사람이 나타나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합리적인 것인가 라는 기초상식적인 질문에서 출발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일이 아닌 것인가 정말 남의 집안 일인가 뭐 그런 생각들이 되는 거죠 최진실 씨 이제 돌아가신 후에 이런 일이 닥칠 줄 예상하셨습니까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아직도 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어떻게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딸의 갑작스런 죽음도 추스르지 못한 어머니 혈육과 재산을 잃어도 하소연할 수 없는 우리 법 현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재산 있는 거를 다 밝히라고 재산이 뭐가 있으면 뭐가 있고 돈이 얼마 있으면 얼마 있다고 줄 거가 얼마고 받을 거가 얼마인지 줄 거가 얼마면 그거 갖고 돈이 얼마가 남는지 모자라는지 그런 거를 자기가 투명하게 다 알아야 된다고 투명하게 밝히라고 당장 데려갈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할머니 생각해서 자기가 양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애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묶어둘 수 있는 부분은 묶어두고 애들이 자랄 때까지 나머지 부분은 그냥 다 어쨌든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알아서 생활을 하시는 데서 알아서 관리를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런 대화가 하기 전에 일이 좀 서로 간에 어떠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거든요 한편 법적인 친권자인 조성민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아버지로서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는 PD 수첩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을 제안해 왔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한테는 엄마와 아버지가 한번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상처를 가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의 제 바람은 투명하게 안 해도 좋고 그냥 유산에 대해서 관리를 다 하셔도 좋아요 다만 제 바람은 아이들 아빠로서의 그런 마음만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만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좀 편안하게 좀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것만이 제 바람입니다 내일은 고 최진실 씨의 49제입니다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이들의 행복을 빌고 있을 그녀 그녀가 던지고 간 물음에 남겨진 사람들과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두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고 최진실 씨의 49제이기도 한데요 떠나간 고인을 위해서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서 친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법 개정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하니까 앞으로 우리들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08년 7월 5일 저녁 6시 무렵 인천국제공항경찰대 소속의 한 경찰관은 출국심사대 주변에서 한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동남아인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서툰 한국말로 자기는 캄보드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왔는데 자기를 강제로 출국을 시키려고 여기까지 자기 와서 표를 끊어주고 자기를 내보내려고 그런다 24살 그녀의 이름은 보파였다 시댁에선 아기도 데려가 버렸다고 했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애기가 있는데 갓 태어난 애기가 한 명이 있는데 애기가 너무 보고 싶다 애기를 보러 가면 애기를 못 보게 때리고 좀 그랬다 그래서 자기 나가기 싫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2007년 2월 보파 씨는 한국인 박모 씨와 결혼했다 결혼 1년 만인 올 3월엔 아기도 낳았다 그런데 두 달 뒤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남편은 농협 직원이었다 여러 건의 보험금과 퇴직금 등이 유산으로 남았다 경찰 추정 유산액은 대략 10억 원가량 보파 씨는 남편이 사망하자 시댁에서 캄보디아로 돌아가라고 했고 아기도 빼앗아갔다고 했다 엄마인 보파 씨는 아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24살 캄보디아인 엄마가 시댁의 아기를 뺏기고 심지어 아기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서 애를 태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기현 PD, 그러니까 시댁에서 강제로 출국 시키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보파 씨는 어디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우선 공항경찰대의 도움으로 캄보디아 대사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주 여성들을 돕는 한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한국에 시집 온 지 불과 1년 반 만에 쉼터 신세를 지게 된 셈인데요. 대체 어쩌다 아이와 떨어져 강제 출국까지 당할 뻔했다는 건지 취재했습니다. 보파 씨가 쉼터에서 지낸 지 넉 달째. 그동안 한 번도 아기를 보지 못했다. 쉼터에 온 뒤 두어 달은 밤만 되면 아기를 찾으며 울었다고 한다. 무섭다고 해서 뭐가 무섭나 할까. 저는 아기 얼굴 알아요. 아기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아기는 저 못 만나요. 나중에 만날 때 아기가 엄마 얼굴 몰라요. 엄마 목소리 몰라요. 나 까먹어요. 그럴까 봐 무섭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많이 울었었어요. 쉼터 수녀님이 시댁에 몇 차례 전화도 했었다. 아기 웅아리 소리라도 들려달라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남편을 꼭 빼닮아 더 간절히 보고 싶은 아들이라고 한다. 그 아들과 한국에서 잘 살고 싶은 것이 보파 씨의 꿈이다. 한국의 시집와 살았던 1년 3개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보파 씨는 이제 한국 음식도 곧잘 만들어낸다. 남편과 외식을 하면 그가 잘 먹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집에서 꼭 만들어 보기도 했다. 캄보디아에서 온 아내가 서툰 솜씨로 차려내는 밥상을 남편은 한 번도 타박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이 이 음식 만들어 좀 만드는 거 먹고서 뭐라고 했어요? 뭐 해서 그냥 맛있었어요. 아, 남편이 맛있다고 했어요? 네. 이 음식 말고 또 어떤 음식을 만들 줄 알아요? 음, 맛나 좀 볶음하고 김치하고 김치? 아, 며칫볶음. 다 음식이에요. 2007년 2월, 보파 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남편과 결혼했다. 녹록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그녀는 결혼 당시 23 대학생이었다. 한국에 온 보파 씨는 남편의 직장이 있는 한 농촌마을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틈틈이 근처에 사는 시어머니의 밭일도 거드는 부지런한 며느리였다고 한다. 일 잘했었어요. 일도 잘하고, 놀도 안하고 부지런한 며느리였어. 잘 따랐으니까 일도 잘하고, 인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잘하고. 이게 착해가서 시가진 사람도 듬뿍 이 사람한테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남편과 살았던 1년 3개월. 보파 씨는 남편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월급은 얼마를 받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고 한다. 남편은 월급이 얼만지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냥 사랑, 그 마음, 마음, 마음 따뜻해요. 왜 안 물어봤어요? 남편은 월급이 얼만지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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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28일 밤, 퇴근길에 남편은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숨졌다. 아들을 얻은 지 불과 두 달째였다. 남편을 보낸 보파 씨는 남편과 꼭 닮은 갓난 아들을 여보라고 불렀다. 그 아이와 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보파 씨가 캄보디아어로 작성한 진술서.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통장을 본 뒤 태도가 변했다고 한다. 저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안고는 이 아이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 아이인데, 어째서 제 아이를 빼앗고 저를 캄보디아로 돌려보내는지, 저는 왜 가야 하는지. 남편과 살았던 아파트도 장례 직후 시댁에서 이내 정리했다고 한다. 고파 씨가 살았던 마을에선 남편이 남긴 유산이 십수억에 달한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남편 사망 이후 그 보험금들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한 보험회사를 찾아 보험금 지급 여부를 알아봤다. 이미 보파 씨 명의의 통장으로 보험금이 입금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파 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남편 사망 열흘 뒤인 6월 9일에 만들어진 통장. 통장도 도장도 시댁에서 가져갔다고 한다. 은행 같이 가요. 또 안 빡어요. 어떡해요, 어떡해요. 가지는 갔어요. 그녀는 자기 통장의 계좌 번호도 비밀번호도 몰랐다. 은행을 찾아 통장 거래 내역서를 요청했다. 보파 씨의 통장에는 남편의 유산이 얼마나 입금돼 있을까. 지난 6개월간의 거래 명세표다. 미래의셋, 메리츠화재, 대한생명 등에서 입금된 보험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포함해 그동안 보파 씨의 통장에 입금된 돈은 모두 4억 9,300여만 원이었다. 그러나 입금될 때마다 모두 누군가가 인출했고 현재 잔액은 854원이 전부였다. 누가 그 돈을 모두 인출해간 것인지 전표들을 확인했다. 그런데 전표상으로는 보파 씨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돈을 인출해간 것으로 돼 있었다. 우리는 보파 씨에게 자신의 이름과 금액, 숫자 등을 써보라고 했다. 전표상에 적힌 이름, 숫자 등의 글씨체는 보파 씨가 직접 쓴 것과 확연히 달랐다. 도장 비밀 돈을 맞으면 저희들 가는 곳으로 고통이 다 그런가요? 농촌 실증이 또 그렇습니다. 농촌 실증이. 통장 맞고 인간만 맞고 비밀 돈이 왔는데 그걸 저희들 부터에 막 OX 와라. 그렇게 하기가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당히 힘들죠. 그렇다면 그렇게 인출된 돈은 누가 가져간 것일까? 6월 13일부터 출금되기 시작한 남편의 유산 가운데 일부는 보파 씨의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됐다. 그리고 7월 27일 보파 씨 통장에서 빠져나간 8천여만 원은 그 직후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입금됐다. 7월 23일 보파 씨의 통장에서 인출된 3천여만 원은 남편 누나의 통장에 입금됐고 같은 날 1,700여만 원도 같은 방법으로 누나 통장에 입금됐다. 7월 중순 보파 씨가 캄보디아 대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 대사관 측은 통장을 재개설하라고 권했다고 한다. 그날 보파 씨의 전화를 받은 시댁 식구는 한 농협에 문의를 했다고 한다. 실제로 7월 23일에 입금된 1억 2천여만 원의 보험금은 즉시 모두 인출됐다. 포파 씨는 아기만 돌려달라고 했다.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려달라고 했지만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지난 4개월 동안 또 얼마나 많이 자랐을지. 일단 무엇보다도 지금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내버린 것. 아이를 떼어내버린 그 사건 자체가 사실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명분 집에 없고 여기. 우리는 보파 씨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가 봤다. 아이의 행방을 무리며 무릎을 꿇은 보파 씨.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냉담을 꿇은 보파 씨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가 봤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말이 보파 씨와는 달랐다. 며느리가 먼저 아기를 팽개치고 떠난다고 했다며 역정을 냈다. 실낫같은 희망을 안고 왔던 보파 씨는 결국 이날도 아이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보파 씨의 통장으로 들어온 남편의 유산이 4억 9천여만 원인데 보파 씨가 받은 돈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댁 측에선 7월 1일 보파 씨의 친정으로 4만 9천 불, 우리 돈으로는 약 5천여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현재 남편이 남긴 유산의 전체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파 씨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4억 9천여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10분의 1 규모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 상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봅니다. 문재아 아나운서. 네, 상속 비율은 법률로 정해져 있고 보파 씨와 같은 외국인 아내들도 똑같은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먼저 자녀가 없는 경우를 살펴보면. 사망한 남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배우자가 1대 1대 1.5의 비율로 재산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보파 씨와 같이 자녀가 한 명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녀와 배우자가 1대 1.5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파 씨의 통장에 있는 돈만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보파 씨는 3억여 원의 돈을 갖게 되고 나머지 2억여 원은 보파 씨 아이들의 몫이 된다는 셈입니다. 네, 오성웅 PD. 보파 씨가 받아야 할 돈이 법적으로만 따져도 3억여 원인데 5천여만 원만 주었다. 그럼 시댁 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댁 측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파 씨가 서명한 합의서 때문인데요. 보파 씨는 이 합의서에서 친권, 양육권, 재산관리권을 포기하고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보파 씨와 아기가 2분의 1씩 나눠가지며 시어머니에게 아기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발견되는 남편의 상속 재산은 포기한다는 4가지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서의 기초에 아기 양육비 또 고인의 빚 등을 제외하고 나면 보파 씨 몫은 약 5천만 원이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합의를 했다면 합의서 이런 서류에다가 보파 씨가 서명을 했다는 겁니까? 네, 보파 씨가 서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파 씨는 저 합의서의 내용이 뭔지도 모른 채 시댁 식구들이 시키는 대로 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편 사망 20여일 뒤인 6월 18일. 시댁은 보파 씨를 상대로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권 포기 소송은 왜 그렇게 일찍 내셨어요? 간다 했으니까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애기를 버리고 가면 애기를 잊지 않아서 어떻게 애기를 엄마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애들 갖다 엄마가 나이 80에 그 애들 갖다 키운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어쨌든 누구한테 양배로 어떻게 그걸 하든지 애기를 해서 어떻게 하려면 그게 소송이 내 나이가 된다고 그러길래 그런 것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시댁은 보파 씨에게는 애초부터 친권 행사 의지가 없었다고 했다. 장례를 치른 지 며칠 되지 않았음에도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는 사건 본인을 할머니에게 맡겨두고 혼자서 고궁이 캄보디아로 완전히 귀국하려는 것을. 집안 시댁 식구들과 이웃 주민들이 남편의 49제가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기다렸다고 귀국을 하라고 강건하여 지금은 49제가 되는 날을 기다리는 처지다. 시댁은 보파 씨가 직접 서명하고 지장을 찍은 각서가 증거라고 했다. 이 각서는 남편 사망 보름여 뒤인 6월 14일에 작성됐다. 각서의 내용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위해 친권, 재산관리권, 양육권과 상속 재산 일부도 포기한다는 것이었다. 포파 씨는 현재 쉼터에서 다시 한글을 배우는 중이다. 결혼 짓고 지역 한글 학교엔 두어 달밖에 다니지 못했다고 했다. 보파 씨는 지난 6월에 작성된 각서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한글 자원봉사 선생님이 각서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여기 보면, 선생님 먼저 읽어볼게요. O는 O에 대한 친권, 양육권, 재산관리권을 포기한다. 지금 뭔지 모르겠죠? 무슨 뜻인지 안 몰라요.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이건 뭐냐면 O씨가 O의 애기 이름이에요. B Cada called B ass particular. 나 엄마 아니에요. 내 엄마 아니에요. 그리고 나 애기 안 키워요. 내 엄마 안 키워요. 그리고 재산관리권, 돈, 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6월 14일에 작성된 각서에 이어서 6월 30일 비슷한 내용의 합의서도 작성됐다. 시댁 식구들과 포파 씨는 합의서의 공진까지 받았다. 그들이 처음 공정사무소에 들고 온 건 한글 합의서. 공정사무소 측에서는 영어 합의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며칠 뒤 보파시는 친권, 재산권, 양육권 등을 포기한다는 영문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고파시는 영문 합의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사인했던 것일까.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보파시가 영어에 능통하다고 했다. 합의서 작성 당시에 영어 통역사도 불렀다고 했다. 우리가 영어를 이야기하는 거는 단어 단어밖에 안 되니까요. 지한테 말하는 게 우리가 그걸 해서 지가 잘 못 알아듣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야기 좀 해주라고. 그 영어 통역해준 사람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자가 지금 한국말도 잘 못한다, 영어도 잘 못한다. 이러면은 한국 공부 처음에 다이친 선생님씨에 두 선생님하고 짱 약속 잔소를 만들어줄 테니까 그 선생님만 참고 물어보세요. 거기는 영어를 또 이렇게 외국어로 사용을 하는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소통을 하는 데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한국말도 틀고 우리가 일단 간보디아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하지 않는 지역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한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고파 씨는 지난 8월 경찰에 시댁을 고소했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고파 씨의 한글과 영어 실력을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 수준 같은 경우는 말인사 정도, 말인사 안녕하세요 정도, 이 정도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영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 간보디아 대사관 직원들을 통해 보면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더라. 그 정도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파 씨는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시댁을 상대로 유아인도 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파 씨가 친권, 양육권 등을 포기한다는 합의서와 각서에 자의로 서명했느냐가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내용을 모르니까 통역을 붙여달라 아니면 번역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로서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서명을 했을 거다. 사실 한국 사람들도 이게 친권, 양육권, 대상관리권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거를 얼마나 이해했을까. 최근 용인 이주 여성 쉼터에선 보파 씨와 같은 어려움에 처한 한 베트남 여성을 긴급 지원한 적이 있었다. 2년 전에 한국에 시집 온 팜 씨. 올해 7월 남편이 사망한 열흘 뒤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시댁에서는 천만 원을 주면서 아이는 두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한다. 일단은 아이가 너무 보고 싶은 상태였어요.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아이를 떼놓을 것 같기 때문에, 한 달이 안 됐기 때문에. 김 소장은 한국말이 서툰 팜 씨를 대신해 시댁과 합의점을 찾으려 했다. 아이는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뜬금없이 양육을 보낼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양육, 입양? 입양을 보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전화상으로 입양은 절대 되지 않고, 입양을 보내실 때는 법적인 모든 책임을 지으셔야 된다라고 약간... 쉼터의 도움으로 팜 씨는 시댁과 합의할 수 있었다. 남편이 팜 씨와 아이들에게 남긴 유산의 절반을 시댁에 준다는 조건으로 아이를 되찾아올 수 있었다. 아이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하니까 자기들이 이 친구를 그냥 베트남에 보내면 모든 재산을 자기들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리고 아이 양육권도 아이도 데리고 있고 분명히 아이도 그쪽에서 키울 여력이 안 되세요. 어머니도 아프시고 형님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입양이라는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하셨다고 이건 제 추측이지만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의 시집과 아이까지 낳았어도 시댁 식구들은 팜 씨를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팜 씨는 현재 아기를 데리고 베트남 친정에 머물고 있다. 이 새의 탄생 아니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밥해주는 여자 데려왔다. 우리 동생 우리 오빠 밥해주고 아프면 디스발해주는 그런 여자가 한 명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바로 나가라고 쉽게 버려버리시는 경우가 되는 거죠. 남편이 사망한 후 곤란에 빠진 이주여성에 대한 긴급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유산이 거액이면 상속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지만은 유산이 없거나 아이마저 없을 때는 그저 며느리와 인연만이라도 끊게 해달라고 하는 시댁도 있다고 했다. 이주여성 지원센터에서는 시댁의 처분만 따르지 말고 반드시 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집와 아이를 낳고 남편마저 죽은 지난 2년. 법화 씨는 한 번도 친정에 가지 못했다. 외동딸이 낳은 손자를 부모님은 아직 사진으로조차 보지 못했다. 이주여성 지원센터에서 전해드렸다. Mart док honestly 저는 그녀의 처음으로 아니 grateful 오늘 다가 그녀들은 선물이 다가看一下 그녀들은 그녀가 당시 그녀는 bir которых 그녀들 누 Wow 그가 somos глуб Dispel을 걷고 그녀는 그녀 하나 요 그녀가 매일 매일 바닥에 보파시아이의 백일사진을 갖고 캄보디아 그녀의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물론 친척들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캄보디아에선 그 많은 가족들이 보파시 때문에 애만 끓이고 있었다 보파시의 어머니는 겸손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위가 썩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사위가 죽기 전 딸 보파는 언제나 행복하다는 소식만 전해왔었다 한국으로 시집 보낸 뒤 2년여 만에 처음 보는 딸의 얼굴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너무 따뜻하다고 딸 보파에게선 늘 그런 전화가 왔었다 어머니는 딸이 아이를 만날 수 있게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보파시의 한 시댁 지인이 남편 여동생이 아이를 기르고 있다고 전해주었다 여동생 집으로 가보았다 보파시는 아이를 되찾아도 캄보디아로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 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를 이곳에서 한국 사람으로 기르고 싶다고 했다 쉼터에서 울고만 있던 보파시가 두 달 전부터 세탁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런 보파시의 사연을 알게 된 회사에서 전세금 지원을 약속했다 보파시는 자신이 일하는 낮 동안 아이를 맡길 육아시설도 알아두었다 이제 아기만 찾아오면 된다고 했다 한국말이 유창해지면 꼭 통역 공부를 하고 싶다는 보파시 남편을 꼭 닮은 아이와 함께 보파시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도 수사를 했다면서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금은 경찰의 1차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어간 상태인데요 고소장의 내용처럼 횡령 등의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피 수고했습니다 이제 보파시의 문제는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돌아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보파시가 한국인이라면 우리말을 잘 이해하고 억울한 사정을 누구한테든 쉽게 하소연할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인종차별을 쉽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차별의식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내가 내게 다가가는 일 기쁜 일같이 웃어주고 슬픈 일같이 울어주네 마음과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요 이 세상 어제는 추억으로 내일은 희망으로 함께 걸어가요 이 세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 고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이 세상 감사합니다.